빛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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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빛이 샛리스트 알려주세요 오늘 거북이와 두루미 삼촌 갑사 너무... 치즈커보 살살 세탁 안되네 나이 머리 세부리탕 설마 아니겠지 아니겠지 아닌 거야 아니 거야 아니여 여번들 다 빛이 우와 이거 너무 신난다 좋아 근데 이게 약간 단점이 조금 있더라고요 뭐야? 가사가 너무 헷갈려 이분들 목소리 듣느라고 너무 헷갈려가지고 큰일날 뻔해요 그건 본인 몫이죠 같이 활동하고 계신 강민경 씨도 저희 복면가왕에 나오셨거든요 네 그런 얘기를 해주던가요? 처음에 나갈 때 민경이가 되게 많이 꼬셨어요 가면 쓸만하다고 가면 쓸만하다 노래 부를만하다 괜찮다고 나간다고 이제 마음을 먹었더니 나가서 가왕 못하면 나가죽으라고 지금 방금 마음속으로 노래 불렀어요 우리 친구 원 투 쓰리 입모양 하지마 나 입모양 하지말라 가짜 입모양 왜 그래 나한테 가짜 입모양 했는데 왜 벌써 다 그쳐 가짜 입모양이었던 말이야 언니들 얼마 전에 파리 갔었잖아요 뭐 에피소드 없었어요 보통 같이 해외여행 가면 싸운다던데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우리 우리 싸웠나요? 안 싸웠죠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쵸 너무 행복해서 조금 아쉬웠어요 저는 이제 나중에 사랑하는 사람과 나랑 관계 아 저랑 관계 아쉬웠다고요? 아니 행복했지 들어봐 끝까지 들어야지 행복했는데 이제 그런 상상도 해봤다는 거죠 나를 옆에 두고 행복하다 민경아 하면서도 그만해 끊지마 언니 뭐해 나 지금 집에 있어 집에서 뭐해 집에서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니잖아 아 맞았어 아니야 이거 누릴 수 있어? 안 넣어줘 언니 앞머리 있어? 안 들어가 커에 넣으라고? 왜? 그럼 뭐하고 있었던 거야 언니? 뭔데 따라하는 거야? 2초에 내려서 응 기다리고 있어 2? 진짜 2야? 어 언니 걸고 진짜 아 그래 알았어 나 걸었다 어 자비치 걸었어 아니 자비치 말고 언니를 걸고 휴지 혜리언니 손 맛있네 어 지금 손이 하나 없어진 것 같아요 아 난 이게 무슨 소리인가 했으면 녹아가지고 아 으 소연님 요즘 두 분 너무 재밌는데 개그 듀오라는 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이걸 요즘에 너무 많이 들어요 개그 듀오요? 저희가 개그 듀오고 부업으로 노래를 하고 있다고 아 본업이 개그에요? 아하 부업이 가수라고 네 어떠세요? 아닙니다 그쵸? 저희는 가수죠? 그렇습니다 그냥 웃긴 가수일 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? 화장 안 해도 이쁜 답이지 응 응 봤냐 봤냐 보고 말하냐 보고 얘기해라 보고 얘기해라 보고 얘기해라루 깜짝 놀란다루 기절한다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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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우리 결혼하라고 우리 우리 갑자기 교대왕국 결혼하라고? 아 왜이래 우리 갑자기 무슨 말이야 응 자 가만있어 가만있어 자 그래서 사랑노래 하나 들려드릴게요 신곡 1등하면 뭐있나요? 뭐 뭐라 하죠 공감 하나 할까요? 공감이 뭐야? 공감대 형성 그런 공감은 아닐거 아니야 공략 얘 진짜 저보다 더 심해졌어요 요즘 공략 하나 할게요 와 공감 하나 하는데 와 공략 하나 하시죠 우리 단님 대박이다 넘어가세요 언니 수영 못하시잖아요 너도 못하시잖아요 예예 아니 그냥 나 화내 왜 화를 내요 아니 놀린게 아니라 그냥 질문을 한거에요 같이 다 봐놓고 갑자기 나한테 공격하니까 아니 공격이 아니었으니까요 아니야 그냥 질문한거에요 공감대 형성을 위한 그래 못해요 배우고 싶어 그니까 이 리액션을 원했던거에요 화를 내서 깜짝 놀랐잖아요 나한테 공감대 형성 한번에 공감하라고 그렇게 좀 세야지 안녕 여러분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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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안녕 안녕 여러분 전 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던지고 제 행복을 찾아 떠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세요